야, 시우민이 이제 전역을 했구나. 아니, 그러나 이제. 머리가 이제 뭐 아주 자유분방해. 아니, 둘이 전역하고 처음 보는 거야? 네. 그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네? 니들은? 우리도 지금 전역하고 처음 보는 거네. 처음이야, 지금 처음 보는 거네. 다 처음이야, 지금. 이거 상도 갖다 놓고. 그래, 이거. 나무 신인상, 뉴스타상. 우리 집에 갔다 가도 되겠다. 우리 시우민 본명도 김민석. 맞아요, 똑같아요. 한자까지 똑같아요, 저 친구가. 한자까지 똑같아요, 저 친구가. 진짜? 그거는 진짜 특별히 아는데. 인연이다, 인연. 아니, 혼자 있으면 할 게 없잖아. 너희들은 뭐하고 시간을 보내니? 나는 진짜 할 일 없으면 청소를 계속해. 계속? 이제 살면서 늦게 꺼. 청소만 계속해 봐봐. 맞아. 그러면 끝도 없어. 뭘 배워. 1일 클래스 있잖아. 아, 원데이 건가. 그런 것도 있어? 응. 그냥 하루에 배움에서 만들 수 있는 거. 하, 이거를 내가 혼자 다 치우기엔. 혼자 하는 버럭도 길어야 되는데. 설거지 정도는. 그래. 그럼 얘기를 한번 해. 그래, 게임을 할래? 내가. 이럴 줄 알고 갖고 온 거 있어. 뭘 갖고 왔어? 설마. 나 저거 뭔가 궁금했어. 어? 뭐야? 내가 갖고 이렇게. 아, 이렇게 오미나 어울리냐? 총을 갖고 왔어. 장난감팡을. 사격을 해가지고. 아, 진짜? 제가 저런 걸 원래 좋아해. 아. 내가 또 특별히 사주잖아. 우와. 형도 총 좀 쏘지 않았나? 아, 나는 뭐. 얘는, 얘 완전 부대. 우리 감았잖아. 우리는 4부의 총 잡이지, 뭐. 아, 사실. 아, 이거 칼 잡어? 총 잡이. 양성희 아자씨. 김민석 때 김민석. 나는 김민석이 이겼으면 좋겠다. 나도 김민석의 한 표. 열심히 해 줬네. 오 오 제 솜면은 못 맞추지 일대용도 맞춰라고 오 오 오 우리야 재밌겠는데? 뭐 맞추기 하지? 이거 맞출래? 코카콜라 이거 캔? 아이고 너무 쉽지 아니 원리를 해놓고 여긴 솔면은 못 맞추지 야 이거는 내가 한 4kg밖에 못 쓴다 못 맞춘다 아이고 또 젓는다 기본적으로 아니 못 벌려야 돼요? 수령이 좀 시력이 나 아까 다옹이 냉장고는 약관에서 그러니까. 영남들에게 저기다 넣고 쏘잖아? 절대 못 맞춰. 어머어머어머. 이런 느낌. 오케이. 재밌겠다. 그러면 한 사람당 몇 발 쏘는겨? 여섯 발. 여기가 지금 12개 들어가거든. 그래, 그래. 여섯 발. 아, 재밌겠다. 성함 너무 재밌는데. 오, 자세가. 기훈이. 오케이. 과연. 아니, 이런 거 잘하자. 우리 웅민이. 일단 1점부터 가볼게. 오, 8, 9, 6. 내가 또 특등사주잖아. 어? 어? 수밖에 없어. 수밖에 없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한 발. 두 발. 이거 봐. 이거 봐. 두 발. 저거 너무 재밌게 이건데? 농장 김민석. 과연 그의 운명은. 야, 이거 뭐야, 이거? 1, 2, 3. 화났어, 약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과연. 아, 이때 딱 3점을 쏘면은.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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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0점이네. 신등사수 같으니. 우리 하루 재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있어, 있어. 아, 좀 짜증나네. 막 열이 받네. 어떡하지? 하나라도 맞춰, 뭐. 과연 이번에 또 민석. 과연 총잡이가 맞을 것인지. 아! 아, 제발. 아, 맞다, 맞다. 이 게임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우리의 사부의 총잡이지, 뭐. 오! 맞았어? 오! 오! 아주 쉽지 않구나. 조정하고. 이렇게. 아, 우리 시우민 씨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재고 올려. 오!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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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좀 가깝다. 다음번에 맞추겠다. 세 발. 봐봐. 네 발. 아! 다섯 발. 아, 아쉽다. 마지막 한 발씩. 어디서 쏘면 되겠네. 네! 네! 아! 드디어, 드디어. 네! 친절아야, 친절아.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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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차 성공. 어떻게 마지막 반에서 성공을 하냐. 잘 먹었어. 요리 잘했고 고생해. 미안해. 내가 괜히 사왔네, 이거. 야, 우린. 야, 재밌게 돈다. 재밌겠다. 그런데 진짜 갈 거야? 아, 어떡해. 갈게. 그리고 너 이거 집 마저도 정리해야지. 형, 요즘에 랜선이 있어, 랜선. 중 켜서 각자 집에서 만나자. 그래? 우리도 랜선 해보지, 진짜. 표정 봐. 왜 표정이 버림받은 표정을 해. 그래. 형, 내가 형을 위해서 자리 만들어 볼게. 자리 만들어 볼게. 제대한 시우미니가 후임이었어, 그럼? 그치. 쳐다도 볼 수 없었지, 그때. 아, 시우미니. 그러면 시우미니도 본명이 김민석이거든? 그래, 똑같네. 그럼 시우미니. 왜냐면 부대에서는 본명이 얘기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김민석, 김민석이면 막 헷갈리고 이런 거 없어? 그럼 이제 짝대기가 다르니까. 굉장히 다르니까. 그치. 아, 이제 개그부로 얘기하는구나. 그럼 이제 일병 김민석 하면 일병 김민석! 이러면서 이제. 아이! 송광호 선배 오셨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보자. 자, 보자. 대항의 후에. 어? 머리 새가 왜 이래. 머리 새가 왜 이래. 나가는 거야, 뭐야. 자, 준비! 자, 시작! 오케이. 네. 자, 가봐. 제대로.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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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갖고. 스나이퍼. 시간을 지배하는 자. 오오오오. 스나이퍼 스타일로. 오오오오. 이 총이 뭐 잘못됐나. 그거를. 그거를. 가만히 해. 뭐야, 이거. 어이, 지창욱이. 다른 거 갖고 와. 아, 먹으리 진짜 잘한다. 네가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왜 이러면 못하지. 뭐지, 뭐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나 미선이야. 어? 뭐지, 뭐지, 뭐지. 관여, 관여. 어? 이리 못하네. 진짜 저거. 타이버바. 아, 미선아 잘한다. 미선이 뭐야.